어, 그러니까 산 체크해 7명, 산 체크해 7명 플로리님이 전화를 안 받아 아 오케이 너 한다 그랬다 얍얍이가 너는 무조건 이긴대 내가 언제.. 아니 아니 뭐.. 맞아? 그거 아니야? 아니야 맞아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? 똑똑히 전해 똑똑히 전해 내가 무조건 이긴다고 아이.. 장인으로서 뭐.. 똑똑히 전화를 해 아 63님 너무 잘해 나는 이긴 적이 없어요 그.. 그냥 같이 시작하는 거야 그냥 쇼맨심? 그.. 얍얍님 하타 소울러처럼 룩 찍혀 오는 거야? 얍얍님 실례지만 그.. 단아 때는 대회가.. 선습하지마 아니 그거는 사.. 아니 세상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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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.